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계란팥을 잘게 만들었네요 계란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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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잘라주세요 물을 잘 볶아주세요 물을 잘 볶아주세요 곱창이 돋아줍니다 뚜껑을 넣어주세요 설탕에 잘 볶아주세요 설탕과 은근히 조금 respawn하는 크기로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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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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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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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소금 고추냉이 잘 익었어요 잘 익었을때 고추냉이를 소금 계란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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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파프리카 이제 sua Teresa 아 пром Vet 도때부터 멸치 베트남 아 Spr Spr勾 땡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